이것도 넣고 끓이면 좋긴 한데. 그래? 지금 끓여버릴까? 지금 잠깐만. 이거 파 뿌리가. 파 하나 더 넣을까? 파 뿌리만 좀 줘봐요, 그럼. 뿌리 넣고 끓이면 또 여기서 육수 느낌 나. 우와. 뭐야? 양념 벌써 넣은 거 아니지? 육수 내리려고 파 뿌리. 아니, 아니. 저거 해야 돼. 고기를 일단 삶아야 돼. 거기다가 파 뿌리를 벌써 육수 내면 안 되지. 근데 고기 삶음을 버려야 되니까 그거는 그 둘 다 뿌리고 살아면 되잖아요. 아니, 저거에다 다 하려고 그랬어요? 고기 삶으면 고기 삶아. 아니, 저기서 끓여와서 갈아서 와. 아니지, 여기서 해서 여기서. 그리고 또 닦고 버리고 해야 되잖아요.